여러분 안녕하세요 루테입니다. 오늘 바로 마인크래프트! 이제 정말 최종 업데이트! 정말 최종 스냅샷이 나온 것 같은데요. 아마 오늘의 업데이트 리뷰를 하고 나면 이제 정식 마인크래프트가 나왔습니다. 1.13이 나왔어요! 라는 리뷰를 올리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요. 오늘의 업데이트는 가볍게 하나만 업데이트가 되었어요. 어떤 업데이트냐? 제가 옛날부터 자주 얘기를 했는데 돌고래의 기능은 사실 원래 나올 때부터 정해져 있었다. 근데 지금 다른 기능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나와야 했던 기능이 드디어 나왔습니다. 어떤 기능이냐면 돌고래한테 먹이를 주게 되면 돌고래가 그 거기에 이제 매반에 그 바다 신저... 아 바다 신저 말고 바다 마을이나 그 난파선이 있는데 그 난파선으로 원래 안내해주는 역할로 추가가 된다는 얘기가 되게 많았었거든요. 처음 나올 때부터. 근데 그 기능이 안 나와서 도대체 왜 안 나올까 했는데 이제 마지막 업데이트에 결국 추가를 했더라고요. 근데 돌고래를 소환하고 돌고래에게 대구를 주게 되면 다른 물고기는 아마 안되는 것 같아요. 대구를 주게 되면 돌고래가 이제 자기가 돌고래 따라가게 되면 돌고래가 약간 안내를 해주더라고요. 자 여기 좀 빙글빙글 돌 때가 있긴 한데 좀 특이합니다. 일단은 수중호흡 포털을 마시면서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할게요. 야 안내해줘. 이게 안내가 생각보다 그렇게 잘 되질 않더라고요. 제가 해봤는데 테스트를 해봤는데 얘가 막 안내를 그냥 슝 해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거의 제 생각에는 일단 먹이면 저를 좀 따라 어? 어? 따라오거든요? 야 왜 그래? 자 한 번 더 먹여봅니다. 날 따라와. 얘가 지금 저를 잘 안 따라올 때가 많아요. 야 어딨어? 돌고래야! 이거 캐쓰면 안되는데 이거 캐니까 이거 먹으려고 이거 갖고 놀라고 돌고래 기능 중에 이런거 갖고 노는 기능도 있거든요. 자 가자. 우리 가자. 우리 하자. 우리 하자. 우리 하자. 아이 제발 가자. 이거 진짜 어려워. 이거. 이거 업드에 다시 해야돼. 쉽게 바꿔줘야돼. 자 오고있죠? 돌고래? 오고있다 오고있다 오고있다. 자. 원래 먹인다고 해서 무조건 쫓아오는 건 아닌데 쫓아올 때가 종종 있더라고요. 자 일단 얘를 저를 쫓아오게 한 다음에 하다보면 얘가 저를 오히려 앞질러 가거나 좀 멈추거나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면 거기가 그 바다 수중 마을이거나 아니면 난파선인 곳이에요. 자 지금 계속해서 바다를 가봅시다. 여기 저도 일부러 미리 안 찾아놨기 때문에 과연 어디있지 잘 모르는데 어? 지금 나랑 멀어진 것 같지? 지금 약간 달라진 것 같죠? 갈거지? 아닌가? 그냥 내가 싫어진 건가? 아니 뭔가 좀 안내하는 느낌 있잖아요. 아 이게 아니 둥글게 둥글게 좀 하지마. 이게 내 주변에 둥글게 둥글게 하니까 더 못 따라 먹겠어. 얘가 어디로 가는 거지? 자 어? 지금 약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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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달라진 것 같애. 오 좀 달라 좀 달라. 먹어볼게요. 먹어볼게요. 대구를 이렇게까지 많이 쓸 필요는 없긴 한데 이게 되나 안되나를 잘 모르겠어가지고 제가 많이 먹인 거긴 하거든요. 근처에 없나? 이렇게 좀 헤엄쳐 다리면 얘가 안내를 되게 되게 잘해주는데 평소에 안될땐 더 들어가는데 안 해주더라고요. 자 이게 패치를 한 이후에 바닷속이 수면과 멀면 멀수록 안보여가지고 제가 포션 효과를 하나 쓸게요. 야 이거 결국엔 내가 찾았는데? 잠깐만요. 이거 결국엔 내가 찾았어. 자 내 돌고래 어디갔어? 이게 내 돌고래거든요? 일로와봐. 결국엔 쟤가 쩍 있는 거 쟤가 찾았는데 얘 말고 딴 애한테 한번 먹이 줘볼게요. 일로와볼래? 자 얘한테 먹이를 주면 얘가 이제 저쪽으로 안내를 해줄 겁니다. 천천히 가보자. 이런 식으로. 이거 내가 찾았는데? 여기 신전 쪽으로 여기 수중 마을 쪽으로 안내를 해주시는 게 보이죠? 아 이거 또 캣더니 자 안내해줘. 그리고 비키고 드라운도 비키고 자 이쪽으로 나를 되게 끌고가 주는데 원래 안내를 되게 잘해주는데 이상하네. 이렇게까지 안내를 안해주지 않는데 아무튼 이렇게 해서 얘네가 여기에 막 이렇게 와요. 그래서 이쪽에 오게 되면 이쪽에 상자가 있고 상자를 지우게 되면 이 근처에 만약에 다른 돌고래도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지금처럼. 얘네가 원래 상자에 좀 끌리는 그런 게 있나봐. 그래서 여기는 상자를 없애게 되면 얘네들이 없어지더라고요. 여기 근처에도 안 있고 딴 데로 멀리 떠나더라고. 얘네가 이제 여기 있을 목적이 없어져요. 이 상자 때문에 근처에 있었는데 상자가 없어지니까 다른 쪽으로 전부 헤엄쳐서 갈 겁니다. 그리고 이 상자가 없어진 것과 동시에 방금 전까지 안내를 좀 잘 못 받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안내를 좀 못 받았어요. 안내를 좀 못 받았는데 만약에 저기까지 안내를 받았으면 저 돌고래는 저기까지만 안내를 하는 게 아니라 저 상자를 보시면 다른 곳으로 안내를 해줍니다. 마을 있는 곳으로. 지금 이 수중 마을을 찾는 이유는 거의 보물지도 때문이죠. 이 보물지도 위치 같은 걸 알 수 있으니까 보물지도나 아니면 안에 있는 다이아몬드, 에메랄드 등등의 여러 가지 템을 찾는 건데 이렇게 해서 금방 찾게 되면 대구가 뭐 그렇게 안나오는 아이템은 아니거든요. 금방 찾게 되면 꽤 나쁘지 않을 것 같더라고요. 근데 나 제대로 안내 좀 받고 싶은데 제대로 안내해주신 거 없나? 다시 한번 소환. 저기 또 앞에 있습니다. 나 안내 좀 해줄래? 자, 저 이거 먹고 이게 되게 애매하네. 원래 안내 되게 잘해주거든요. 어, 지금 이 친구. 가자. 나 안내 좀 해봐. 너 거기 가만히 있으면 안 돼. 저기까지 가보자고. 자, 저기로 가봐. 당황스럽네요. 원래 되게 안내 잘해줬는데 나중에 패치가 제대로 되면 아마 안내를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어요. 좀 애매하긴 한데 패치를 하게 되면 안내를 좀 더 잘해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게 아마 이번 패치 내용은 이게 다고 돌고래에 대해서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점이 몇 개 있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좀 돌고래에 대한 정보를 몇 개 좀 더 추가적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업데이트가 차근차근 되었는데 제가 알려드리지 못한 부분이라 일단 첫 번째로는 어, 이 기능은 좀 신기하더라고요. 돌고래가 그, 이거 이거는 만약에 집에 아쿠아리움 같은 걸 만들어서 어, 자기가 돌고래를 집에다 키울 생각이 있으면 써먹으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식으로 두 개의 간격을 좀 나눠봐요. 두 개의 간격을 좀 나누고 이렇게 하면 이 물 쪽 이쪽에다 물일 뿐이면 돌고래가 반대쪽 물로 넘어가는 기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 돌고래를 소환하면 돌고래가 반대쪽으로 넘어가게 될 거예요. 자, 보시면 야, 야, 그렇게 넘어... 야, 야, 그렇게, 그렇게, 그렇게 넘어가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그렇게 하는 거 아닌데 얘가, 어... 높낮이가 달라서 그랬나? 어, 그, 저렇게 하는 거 저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자, 여기 물은 아마 괜찮을 테니까 여기 물 높낮이 좀 맞춰볼게요. 자, 넘어가 볼래? 요걸 해야? 자, 보시면 이쪽으로 수중하고 넘어갈 거예요. 제가 딱히 딱 특별한 기능을 주지 않아도 특별한 뭔가를 하지 않아도 넘어가는 기능이 있거든요. 애들이 반항기인가? 오늘 내가 리뷰를 좀 방해를 하네? 내 리뷰가 이렇게까지 오! 아, 안 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애들이 오랫따라 제 리뷰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건지 방해를 하고 싶은 건지 애들이 도와주질 않네요. 애들한테 좀 도와줘. 넘어가자. 자, 넘어갈 수 있잖아. 자,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보여줘. 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어, 뚫렸어? 안 뚫렸는데?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왜 그래? 여기, 여기 물살이 좀 이상한가? 물살 좀 해치워주고 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여기서, 여기서 한 마리 소원해봐야겠다. 이게 제가 봤었을 때 4개 이렇게 있으면 넘어갔었거든요? 얘네가 뭔 일인지 넘어갈 생각이 없네. 자, 넘어간다! 넘어간다! 이쪽으로 해볼까요? 야, 왜 이러냐? 테스트 할 때처럼 해! 나 당황스럽다, 얘들아. 어어! 아니, 그렇게 빠지는 거 아니라고! 아닌데? 저렇게 빠지는 거 아닌데? 원래 넘어가는 건데, 이렇게 틈이 있으면. 자, 넘어와, 넘어와. 넘어올 수 있잖아. 넘어와. 왜 안 넘어오는 거야? 그래도 한 마리 더, 한 마리 더. 자, 넘어가자, 넘어가자. 자, 음, 아마 내가 보기엔 근처에 다른 물이 있어가지고 다른 물 때문에 좀 어그로가 끌리는 것 같은데 한번 TP를 해서 좀 괜찮은 곳으로 한번 다시 해봅시다. 여기 쪽에서 한번, 아, 여기 바다네? 여기쯤에서 한번 해보자. 어, 여기 좀 좋다. 여기가 지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쯤에서 하면 애들이 물 넘어가려고 할 것 같아요. 자, 조금 깊게 파주고요. 다음 판, 다음 판도. 이게 아마 얼마나 거리가 있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정도. 자, 넘어가자. 할 수 있지? 보여주는 거야. 우리 이때까지 아까랑 다르, 아까랑 다르다는 걸 보여주는 거야. 아까는 너의 실수였다는 걸. 집에서 좀 보여줄게. 혹시 모르니까 테스트 상태처럼 상급하기 한 번 해볼게요. 오, 오, 넘어갈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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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이시죠? 넘어갈려 한 거 보이세요? 이게 넘어가려고 하다가 넘어갔거든요? 되게, 되게 그냥 후루룩 후루룩 넘어가는데 내가 했었을 때. 이렇게 막 간절하게 바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잘 넘어갔었는데 얘네가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왜 테스트할 때 쩔으면 안 되지? 이게 리뷰할 때 항상 이게 문제예요. 테스트할 때처럼 안 될 때가 정말 많아요. 자, 완전 이거 완전 테스트할 때예요, 지금. 4개 뚫어놓고 각 1마리씩 풀어놨었거든요, 테스트할 때. 자, 갑니다. 이렇게 했을 때 진짜 잘 넘어다녔는데. 오, 부이소. 이거예요. 방금 봤죠, 방금 봤죠? 방금 봤죠? 방금 그거, 방금 그거. 딱 넘어가는 거. 나는 여길 넘겠다. 오오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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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나름 이 상대, 다른 물 쪽으로 가겠다 할 때. 오, 이 느낌이에요. 오, 보여드렸다. 이런 게 업데이트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집에 키울 때 좀 이렇게 틈을 두고 키워도 조금 재밌을 것 같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었어요. 굉장히 어렵네요. 자, 그리고 돌고래도 역시 물고기기 때문에 물 밖에 오래 있으면 그 자연적으로 말라서 죽는다고 하고 돌고래를 죽이게 되면 죽게 되면 그 대구라고 하는 아이템이 떨궈진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제가 대구를 줬었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을 아마 그대로 돌려준다는 느낌? 아, 먹을 거를 돌려준다는 것 같아요. 연계해서 한 개 나온다고 하는 걸로 알고 있으니까 갯수는 아, 이거 오케이. 갯수는 안 나올 수 있지. 어, 지금 방금 봤지? 또 넘어가는 거. 그리고 돌고래의 좀 특이한 점은 돌고래가 원래 이것도 실제 반영인데 원래 그 물 속에 오래 무조건 있으면 안 돼요. 그 가끔 산수를 마시러 밖으로 나와야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그 자기가 집에 돌고래를 키우는데 아쿠아리움처럼 뚜껑을 막았다. 이런 식으로 막았다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절대 안 돼요. 안 돼요. 숨 쉬러 밖으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 위를 살짝 뚫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런 식으로 위를 살짝 뚫어줘야지 애들이 익사를 안 해요. 돌고래는 특별하게 익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숨을 모시면 얘가 나오려고 할 거예요. 데미지를 입을 거야. 시간이 2분 정도 걸린다고 해서 보여드리기는 애매할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이거 봐봐. 이거 숨 쉬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마 이게 숨을 못 쉬는 걸 거거든. 돌고래 삐빌 돈다. 헐. 이것도 있었어? 넘어갔다. 완벽해. 헐. 방금 봤죠? 완벽한 모습. 날 도와줬어. 아무튼 간에 이렇게 특수한 기능들이 많다고 하니까요.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돌고래들을 많이 이용해 보시길 바랍니다. 뭐 이거 말고도 가디언이라고 하는 몬터가 있으면 그 가디언 신전 같은 걸 도망간다고 하거나 뭐 제가 저번에 아까도 잠깐 잠깐씩 보였지만 뭐 먹을 거 말고 뭐 공놀이 할 만한 거 뭐 레스톤이나 이런 걸 던져주면 그거 가지고 논다는 거 뭐 그런 여러 가지 기능들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막 아래로 빠뜨리고 오 대박 빠뜨리고 막 가지고 올라가고 막 그런 기능들 코앞으로 갔대더라고 코앞으로 갖다드는 기능 같은 것들도 여러 가지 있으니까 여러분들 재밌게 돌고래를 데리고 놀으실 수 있을 것 같네요. 마인크래프트의 물고기들 중에는 가장 좀 좋게 추가가 된 친구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러면 오늘의 업데이트 소식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정식 업데이트가 되면 제가 요즘 야생이라는 걸 즐기고 있는데 야생에서 한번 돌고래를 꼬셔서 데리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구독하기, 좋아요, 하면서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은 말라 죽었어. 방금 아까 전에 계속 밖에 있던 친구 말라 죽었어요. 이 친구도 아마 얼마 안 남았을 것 같은데 안녕 구독하기,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부탁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만나뵙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안녕히 계세요. 빠빠 아 감사합니다.